전담 화순군의 만원임대주택지원사업이 우수행정정책사례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정했습니다. 전담 화순군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해 우수행정정책사례선발대회에서 만원임대주택지원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전국의 우수행정과 정책사례를 선발하는 대회로 한국행정과 정책발전을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